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해 3분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6,723억 원, 영업이익은 25.2% 증가한 2,6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3분기 미국 및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 바이오 의약품 점유율 확대와 신규 품목의 시장 판매가 본격화됨에 따라 품목별 고른 매출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매출 6,478억 원으로 주요 제품들의 매출이 확대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셀트리온 관계자는 남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합병을 통한 원가율 개선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매출 확대 및 수익선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